김혜의 온재로미 팀에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이란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도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9번 국제팀 듀엣 합주 김상란님 팀입니다. 경음악 석양 공목으로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행 우리 함께 누군가가 걸어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하는지 모르는 여러분도 동행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동행 동행이라는 건 참 언제 들어도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음악으로 우리 함께 음악의 길을 동행해 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제팀 모실까요? 국제팀, 듀엣팀 모시겠습니다. 국제팀, 듀엣팀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방수로 맞으십시오. excellence first 오늘 오신 분은 서울국제, 서울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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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제 세스폰어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오늘 자고 잘 맞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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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